안녕하세요 정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음료수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친다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자판기에 붙어있는 연락처에 전화를 걸지요 자판기에 음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통화를 했는데도 30분이 지나도 담당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전화를 걸어서 말을 다르게 했습니다 자판기에서 돈이 흘러나온다고 했더니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나타난 것이지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발상의 역으로 전환해서 자판기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것이지요 심리학 용어로 대자부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음 접해보는 것이지만 자신에게는 낯설지 않고 과거에 경험한 듯한 그 익숙함을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로버트 스턴 스탠버드 교수는 역발상 마케팅이라는 책에서 대자부를 거꾸로 적은 부자대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지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 거꾸로 역발상을 해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부자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지요 역발상이라는 것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보는 것이지요 남들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의 기회와 기대가 함께 존재하게 되죠 남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가지 않고 있을 때 나만이라도 그 길을 향해서 과감하게 출발해 보는 것이 역발상이지요 그래서 역발상은 개선의 레벨이 아니라 혁신의 레벨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역발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까지 없던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역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없는 과제라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 마인 전 회장은 역발상이 직원들에게 습관화 되도록 진급조건에 물구나무 서기를 넣었지요 그러면 역발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역 근처에 있는 음식점 주인에게 골치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음식점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열차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아서 정작 그 음식점의 손님은 주차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지요 자전거를 주차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음식점의 단골 고객도 있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전거 주차 금지라는 간판을 많이 붙이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었는데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전거를 세우지 않게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가요? 음식점 주인이 종업원들에게 이 고민을 말하자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이 주차 금지는 주인의 입장에서 원하는 간판이지만 자전거를 세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내었지요 자전거를 세우는 사람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분실이므로 여기 세워놓은 자전거는 버리는 자전거이므로 마음대로 가져가도 좋습니다 라고 붙여 놓았지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자전거를 한 대도 세워놓지 않았지요 나의 입장이 아니라 역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문제가 쉽게 해결된 것이지요 두 번째는 과거의 연장선 상황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연장선 상황에서 더 이상 미래가 존재하지 않고 과거의 성공이 나의 미래를 가져다 주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였지요 과거의 연장선에서 생각하는 데카르트식 분석적 사고와도 이제 결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과거를 과감하게 버리고 지금까지 가보지 않는 곳으로 가는 새로운 발상법이 필요한 시점이지요 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에 도스의 수를 늘리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도스의 크기를 크게 해서 바람의 재앙을 많이 받아보자는 과거의 연장선상의 발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의미지요 과감하게 돛을 떼어버리고 전기기관을 타는 것이나 더 나아가 핵연료를 사용하자는 것이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는 역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좋다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부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스포츠웨어의 특징은 신축성이 좋고 입기 편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였지요 그래서 스포츠 메이커들은 개발 포인트를 신축성이 좋은 섬유와 착용감이 부드러운 재질을 찾고 개선하는데 힘을 쏟아왔지요 스피도라는 영국 스포츠웨어 회사는 현재 좋다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세계 최고의 수영복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지요 수영복이 신축성과 착용감이 너무 좋아도 근육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간절 마디마디의 활동이 저해받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정도 신체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수영복이 스피드를 내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압착력이 좋은 수영복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했지요 압착력이 좋은 섬유를 찾고 또 직물을 짜는 방식도 압착력이 좋게끔 개선을 하였지요 그 결과 옷을 입는 데는 다소 불편하지만은 조여주는 힘이 기준의 것보다 훨씬 강하게 되고 물의 흡수력도 낮아져서 수영복 무게도 늘어나지 않았고 또 간절 활동을 잘 도와주었지요 이러한 역발상 제품으로 북경 올림픽의 수영 부분에서 12개의 신기록이 나왔는데요 11개가 스피드의 역발상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이 해낸 성과였습니다 네 번째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지요 물류센터는 싼 땅에 지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신선한 제품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쿄 시내의 비싼 땅에 물류센터를 세워서 성공한 회사가 니폰 레스토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물류센터를 도쿄 외곽에 두어서 센터 설립 비용을 줄였지만은 도시 외곽의 정체가 심해져서 배송시간이 걸리고 기회손실비용까지 계산해 보니까 별로 큰 메릿이 없었지요 니폰 레스토랑은 신선도가 유지되면서 곧바로 배송을 하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가 훨씬 높았지요 물류센터는 도심 외곽에 지어야 한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서 고객을 크게 만족시킨 사례이지요 다이렉트 보험 등의 출연으로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보험설계사를 줄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깨 5위였던 메리츠하재는 설계사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1위인 삼성생명을 눌렀습니다 김용범 부회장은 현장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가 늘어나야 한다 하는 역발상이 통하게 된 것이지요 역발상에 대해서 네 가지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두 번째는 과거의 연장선을 가감하게 잘라버리라 세 번째는 현재 좋다는 것을 버려라 네 번째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까지 가지 않는 길을 가기 위한 좋은 방법이 바로 역발상입니다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이라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드러내야 산다를 입력해서 구독, 좋아요를 클릭하고 행복 창출 활동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행복의 길로 함께 걸어가도록 적극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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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